6개 시민은 법을 알아야 한다. 버블버블 버블버블 시간입니다. 버블버블이 약간 지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법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또 약간 의지를 가지고 이걸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자꾸 휙휙 지나가면서 핵심을 모르고 그 법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찬성 반대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다 살펴보려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냥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버블버블 할 때 여러분들에게 볼거리 자료를 조금 더 많이 마련해보고 저희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버블버블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특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법안의 플레임, 노동조안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고 흔히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라고 더 말을 하죠. 어떤 법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노조법 2, 3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모든 법안이 그 1, 2, 3조. 그러니까 앞쪽에는 다 개념 정의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노조법에서는 그 개념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노동자가 어디까지 노동자로 인정을 해주느냐. 범위. 그러면 사측, 사장님은 어디까지냐. 사용자. 그렇게 해야 노사분규. 노사분규. 예를 들어서 월급을 안 줘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는 어디까지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책임 범위가 되기 때문에 노조법 2, 3조가 되게 중요한데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2, 3조. 사용자의 범위.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를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노조 쟁의 활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조건. 손해배상을 너무 말도 안 되는 액수로 걸고 너무 무분별하게 쟁의만 했다면 걸어버리니까 노동자들 너무 힘들다. 조건을 좀 걸어보자. 이런 차원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고요. 이거 사연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왜 이 법안이 나오게 되느냐. 대표적인 것은 출발점은 2008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쌍용차 사측이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 조치를 걸었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힘이 들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가압류가 걸리면 어떤 일을 해도 돈이 빠져나가 버려요. 돈을 벌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부당해고 당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거의 15년 이상을 고생을 하신 분들이라서 손배를 어마어마하게 걸어버리니까 그 노동자들과 가족까지 포함해서 무려 3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사회적 참사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2003년 두산중공업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해서 저항하면서 분신했던 고배다로 열사 계시고요. 한진중공업의 손배소 청구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김주인 열사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 이어서 쌍용차에서 무려 30명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시민단체 포함해서 시민분들이 특히 그때 당시에 시사인에서 이걸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막아주자. 이 손배를 우리가 N분의 1로 나눠서 전 국민이 같이 내주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노란봉투로 돈을 보낸 거죠. 그 사측의 살인적인 이 말도 안 되는 손배 감유 시민들이 대신 내줄게. 노동자들 목숨은 구하자라고 시작됐던 노란봉투도 거기에 또 가수 이유리 씨가 동참을 해주면서 화제가 됐고 그런데 그게 2008년이면 벌써 15년이 지났거든요. 이게 아직도 이 법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2조는 사용자 범위, 노동자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존 노조법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즉 직접 근로계약을 하는 사람 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혜에 있는 자를 추가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원청으로 확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책임을 다 지지 않잖아요. 아예 교섭을 안 해요. 하청이라고. 그런데 이 원청업재로 확대해서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이런 개정안이고요. 또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다 보니까 노조는 아예 파업 등 쟁의로 갈 수가 없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갈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사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쟁의로 가지 않게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하청업체의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업체가 내려주는 기성금에 달려 있으므로 당연히 교섭권이 있어야 하지만 그간 원청과의 교섭권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장되지 않아 왔거든요. 그래서 원청까지 꼭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기성금처럼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무조건 사측이다. 교섭해라.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법 3조 같은 경우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쟁의했다는 이유로 파업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걸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 노란봉투법의 초안에는요. 원칙적으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손배소를 걸 수 없다. 아예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금지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럽의 나라 중에는 다수가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청구에게 상안도 걸고 손해배상에게도 제한을 걸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여당과 기업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야당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건 다 뺐고요. 그럼 뭘로 났느냐. 손해배상을 파업에 대해서 청구를 사측이 하더라도 배상의무자별로 규책사유와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다 따져서 손배에게 산정 근거를 사측이 입증해라. 그동안에는 어떻게 손배를 걸었냐면요. 그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노조에 뭉퉁그려서 몇백억이라고 손배를 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한 명 한 명 조합원이라고 해도 그 파업에 참여를 안 했을 수 있어요. 파업, 집회. 파업은 같이 했겠지. 집회나 이런 활동에 참여를 안 했을 수 있는데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 300억의 책임을 같이 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손해를 봤다는 금액 자체도 사실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것도 과장되게 굉장히 세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그 사측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 쟁의 활동에 그 개인 조합원이 철회했는지를 입증해라. 그리고 그 기여도도 입증해라. 그리고 손배에게 산정 근거도 좀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요건을 써놓은 것입니다. 좀 전에 댓글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노란봉투법이 안 된 거죠?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국정과제였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선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것이 반대가 너무 거셌고요. 기업 측 입장에서는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은 우리나라에서 기업 못한다. 거의 이런 수준의 반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12월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노란봉투법이 폐기됐습니다. 지금 언론 그리고 언론의 뒤에 있는 기업들 아주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은 기업이 굴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업들 그리고 여당과 정부는 이 법을 황건적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황건적의 난 그거 맞습니다. 황건적의 난에 비유해서 거기 그 이름 황건적법이라고 그런데 이게 되게 황건적의 난이 나쁜 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밀란이 농민의 밀란인데 그걸 굳이 여기다 갖다 와서 무슨 도적대 같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노조를 도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별명을 붙이고 있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그냥 망상이 아니고 실제로 너무 많은 분이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업을 부추기는 법이 아니고요. 오히려 파업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되도록이면 교섭을 해라. 너네는 교섭을 해야 되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법이 제정됐을 때 파업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면 되잖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